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 장실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구 부계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지금 주변으로 이렇게 굉장히 조용한 빌라 단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바로 앞으로는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도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1호선 부계역까지 도보로 5분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인 현장이고요 부계역 인근으로는 생활 인프라 굉장히 좋고요 대단지 아파트가 많아서 부계도서관, 공원 등 주거 인프라 매우 좋은 현장입니다 저희 오늘 보실 현장 바로 이 현장인데요 외관 보시면 깔끔하게 되어 있는 12년식 현장이고요 주차는 이렇게 자주식 주차, 필로티 구조로 하실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가 100% 가능한 현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빌라 옆으로도 이렇게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 충분히 넓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오늘 보실 현장은 굉장히 큰 테라스가 있는 현장인데요 수리가 완료된 현장이고요 자세한 건 이쪽으로 올라가셔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위로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는 5층 중 4층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방 3개, 화장실 1개, 베란다가 1개, 그리고 넓은 테라스가 1개 있는 현장입니다 12년식이고요 수리가 완료된 현장인데요 저 지금 테라스 쪽 먼저 이렇게 나와봤는데요 앞쪽으로 전혀 막힘 없는 굉장히 넓은 테라스가 있는 현장입니다 테라스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주방이 위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중문 설치가 되어 있는 현장인데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방 1개가 위치가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방 2개 이렇게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전신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들어오시면 앞쪽으로 이렇게 키높이 3단 신발장이고요 3단 신발장이기 때문에 수납 넉넉하게 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수리가 완료되어서 바닥, 도배까지 모두 깔끔하게 유지 중인 상태입니다 앞쪽으로 있는 방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방이고요 도배장판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쪽 방면으로는 10자 사이즈 나오고요 이쪽으로는 7자 사이즈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막힘이 없기 때문에 체당도 잘 들어오고요 밝은 현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문도 보시면 전부 다 교체가 완료되었고요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베란다 있는 두 번째 방이고요 이 방은 그냥 거실처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정남향이기 때문에 체강도 잘 들어오는 현장인데요 이쪽 방면으로는 7자 그리고 이쪽 방면으로는 6자 사이즈 나옵니다 이렇게 거실처럼 사용하시면 이렇게 길게 연장해서 넓게 공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베란다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수저 설치되어 있고요 보일러 설치도 잘 되어 있습니다 벽면도 균열이나 이런 거 있고요 지금 앞쪽으로도 전혀 막힘이 없는 뷰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이 굉장히 밝은 집이에요 마지막 안방 보실 텐데요 안방도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방 쪽으로는 테라스로 바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샷이 크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으로는 12자 사이즈 나오고요 이쪽으로는 10자 사이즈 나오기 때문에 안방도 넓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위쪽으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욕실도 살펴볼 텐데요 욕실 쪽으로 환기창 설치되어 있고요 기본으로 되어 있는 욕실입니다 파일이랑은 깔끔하기 때문에 거울만 조금 손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일자형 주방이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상, 하부장 보시면 이렇게 깨진 곳도 없고요 앞쪽으로 타일도 깔끔하게 유지 중인 상태인데요 싱크볼과 상, 하부 가스 국탑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 쪽 밖으로 나가시면 테라스 공간이 넓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테라스가 이렇게 넓게 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 고기 구워 먹으실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티테이블 놓고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넓은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현장일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인천 부평구 부계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4층에 위치한 방 3개, 화장실 1개, 베란다가 1개 그리고 테라스가 1개 있는 12년식 현장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수리가 완료된 현장이고요 여기는 주차가 100% 가능한 현장인데요 1호선 부계역까지는 도보로 오브로 걸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인 현장이고요 인근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많아서 부계도서관, 공원 등 주거 인프라 매우 좋은 현장입니다 학교는 부평동중, 부평여중, 부계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계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저렴하게 테라스 있는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현장일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사항은 왼쪽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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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